순천역 인근에 전남 첫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형견 뿐만 아니라 대형견까지 맞춤형 학습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인데요. 마음껏 뛰어놀아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놀이공간이 조성된 만큼 반려인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석영 기자입니다. 높은 기구 위로 용감하게 올라서는 8살 진돗개 호두. 주인의 명령에 따라 뛴틀도 자유자재로 넘으면서 교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곳은 순천역 인근에 조성된 반려동물 문화센터, 중소형견뿐만 아니라 대형견까지 맞춤형 놀이공간이 조성된 전남유일 공공형 반려동물 시설입니다. 낮 최고기온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활동량이 많은 반려동물 특성상 여름철 바깥 활동은 제약이 많은데 문화센터 입장료만 내면 놀이와 행동교정교육까지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길에서 개를 만나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비발려인을 위한 교육도 병행되면서 이용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대형견이 한여름에 어디 가서 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내에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꼼꼼하게 바닥 같은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굉장히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 생겨서 순천시민으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곳에서는 반려동물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녹음과 촬영 장비가 완비돼 있어 반려견의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촬영 스튜디오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족사진 촬영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나게 뛰어놀고 나면 샤워실 이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대형견의 경우 목욕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넓은 샤워실이 갖춰져 있어 대형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역에서 유기된 동물을 보살피는 전문 동물병원도 들어섰습니다. 임시 보호부터 치료와 수술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유기견 입양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맞춤형 교육과 더불어 소정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입양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하게 되면 입양에 따른 비용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있고 따로 입양하게 되면 추후에는 입양에 대한 교육도 실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패티캣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인간과 동물이 갈등 없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면서 선진 반려동물 문화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